김연애의 올드에스케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올림픽체조경의전 특살아이슬링크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캐나다팀 페어 연기 보시겠습니다. 제이미 살레와 데이비드 펄티의 선수인데요. 퀸의 노래죠. 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할까에 맞춰서 연기 펼치겠습니다. 2002년도 스트레이크올림픽 페어 금메달팀입니다. 이 팀은 정말 노장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지금 아이스쇼도 세 번째 출연인데요. 그만큼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팀이죠. 멋지네요. 독특한 느낌입니다. 한 손으로 지금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남자 선수의 근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. 유행인 하자 두 번째 출연 네, 아십니까. 네, 아십니까. 네, 아십니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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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